우리 초대 가수 요즘 핫한 자 우리 물려주세요 네 벌써 많은 분들이 팬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민영 가수 신세령의 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성 한번 질러주세요 아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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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워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ba 카살의 맘을 잃어버렸다 맨날 밤 꿈을 아는 맘을 잃어버려 공개의 암을 잃어버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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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